자 어쨌든 우리 혜진이 게리 하우스 전설의 금검을 깨어나려고 한다 금검을 찾아 짱 안으로 간다 전설의 거북이가 잠들어있는 호와루의 이름을 최초의 기이한 인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하여? 이 땅에 대해주면 잘 자리하다가 우리 모두 게리요 내가 게리요 이 검이 모길래 독재 신기 만져라 역시 금관이 주인님 원, 둘, 셋 잼키 잼킹 주사해요 기호 블랙파이어 트레쉐 같이 힘을 모아요 상하해요 멍멍멍 하하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 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